트롤이의 목표 용어 애기 영어 말해야 하는데 왜 아프리카 말해요 왜? 아프리카 말해요 영어 왜 아프리카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안녕하세요 영어 말 잘 하시는구나 여러분 봤어요 여기 사귄이에요 네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메 씨 동네에 있는 단톡방의 스타일 겁니다 우리 단톡방에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지 여기저기 어르신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적응도 잘하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야 우리는 지금 좋은 것만 보여드린 거고 네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테게레 팀 노래에 테게레가 CD 준비하고 있어서 앨범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노래 연습하러 갔어 저기도 노래 연습하고 있어 애들이 제일 많이 봤어 경찰 불렀어요 아기가 경찰 부렸어요? 네 아이들이? 왜 유부로 해요? 그냥 수상해 보인다고 맞아요 그냥 외국인이 수상해 보인다고 경찰 부릅니다 수상해 보이긴 합니다 맞아 왜냐하면 평범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낯설고 뭔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조금 저 사람 뭐지? 이런 수도 있어요 사랑 민희야야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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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해야 돼 바빠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의 예정이래 아 신기하다 이거 유전자가 이해 되겠다 유전자가 알아서요 알아서요 빨리 날래 애들 왜 이렇게 웃겨 애들 진짜 웃긴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 자, 여기가 좀 더 웃겨 오면이 좀 더 웃겨 알아서요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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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 우리에게는 되나? 와, 와 와 아, 샤워 샤워시키기 너무 힘들어 주면이나 말리고, 입히고 잘하셔볼까? 그래도 이도 잘하네요 혼자서 네? 혼자서 잘하네요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잘하느면 어떡해요 사람 없어요 지금 선생님 다음 곡이 뭔가요? 솔리 솔리입니다 축제 현장으로 와싸와싸 야 육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지금 젠배로 풉니다 와 문희씨 멋있어 우와 동작이 와 사유리씨 동작이랑 다른데 이거? 다르네요 부끄러우셨어요? 되게 신나네요 이게 남녀노소 사주하는 것 같은데 재밌겠다 동작이 재밌어요 스트레스 싹 풀리게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라이브잖아 음악이 더 신난다 끌려서 오긴 했지만 하면 너무 즐겁다 드럼 소리 통해서 약간 영주자의 마음이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이랑 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너무 뭔가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뭐 어렵기도 하는데 신체가 안 돼서 근데 신체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좀 오래하면 할수록 제일 잘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잘하는 거?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냥 음악에 나를 맡기는 느낌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한국사람과 아프리카를 춤하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 더 한국사람과 많이 같이 해요 너무 좋아요 네 이베 씨, 문희 씨 두 분 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우리 또 TV를 보고 계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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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한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영상편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건강 조심해야 돼 일도 천천하고 오래 살아요 문희 씨도 부모님께 영상편지 엄마 아빠 내가 항상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이베 나라 코티디부아로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좋겠다 부럽다 부럽다 오늘 정말 두 분 덕분에 저희에겐 너무나 생소했던 서아프리카의 코티디부아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마무리로 네 사유리 씨와 문희 씨의 댄스로 한번 마무리할 건데 어떤가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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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